아이아나 리조트 무지개 여기는 아야나 리조트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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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좋긴 좋네 응 좋자 뷰가 쉽니다 자 트랙타고 이 정도 평상래완 동생이가 쏘 딱딱한데 쏘 딱딱 이렇게 오는데 애들 좀 한데 더 올라가는데 다음 다섯번 붙으러 갈까 이렇게 아 아 지금 먹어졌네 와 진짜 빨리네 아 거기서 하는거야? 어 아 그럴거 없네 아 그럴거 없네 으 으 Oh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네시아 지금 저 뒤에는 이 아야나에서 제일 유명한 리버프 아야나 어땠습니까? 아야나 아야나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사진 사진 찍고 메인플로 이동 계단에 가서 누워있으면서 뭐 좀 드셔먹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오늘의 중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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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킨다 그치? 이거지 자기야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마다 보면서 푹 해야지. 막상 수영은 많이 못해. 자 메인플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즐겨봐요. 잠은 비행기에서 자는거지? 그런거지. 잠은 무슨 잠이야? 잠은 무슨 잠이야. 마지막 날. 엘십을 썼는데. 눈 떠 눈 떠. 오늘 날씨 좋은거 대박이다. 마지막은 우리 간다고 또 이래 반겨주네. 우리 간다고 또 이래 반겨주네. 저희는 날씨가 좋아. 또 많은 건 아니라고 날씨 또 반겨줍니다. 반겨줍니다. 와 저기 좀 들어가있고 중간에 센터에. 사진 찍어준 커플. 어? 사진 찍어준 커플. 사진 찍어준 커플. 사진 찍어준 커플. 커플. 여기가야 되는 커플. 지금부터 또 메인 시간인가 보다 저기야. 어 그런가. 지금 찍어야 되나봐. 되게 좋다. 저기는 또 사진 촬영을 위해 중간에 다들 비워주네. 그러네. 센터. 참. 사진이 쉽지 않아요. 진짜 맛있죠. 어제 10시가 대박이다. 어제 뭐 굳이 안 서 놀랐어 때문에. 어제 체크인하니까 거의 11시 그치. 10시 11시. 15시. 20시. 10시. 10시. 11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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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앵플입니다. 저는 앵플입니다. 앵플입니다. 나 진짜 퐁퐁이네. 왜? 나 진짜 퐁퐁이네. 섹시해. 섹시해. 나 진짜 덩치 턱뻘이 써보인다. 너가 두 발은 이제 있는 거지 저기야. 나를 다 지키는 거 봐. 약간 이렇게. 작게. 넌 크게. 크게. 뽀 굉장히 쉬워요. 요새는 많이 낼 것 같아요. nan consuming. 귀atively Job. 안녕! 우린 곰곰손! 뭐필래요 진성씨? 어 나 여기 물 맞는 거 찍어봐 머리 어 좋아 가네시아 가네시아 아 네 맛있어 머리 숨렀을 거 같은데 머리? 머리 잘릴 것 같은데 수給 Front 요리를 Saul、 jebus 사 pantini faktin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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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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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ад 해가 지르려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뜨거워서 지금 우산 쓰고 있습니다 와 너무 뜨겁습니다 태양 맛 좀 보시겠습니까? 아 수영장 들어가고 싶다 아 무궁화 비와 어울리지 않게 응 신고했어 나도 내 방지를 못 잡게 어? 나 짝바라지기 싫어 아 맞다 와 이 발리에 비오를 두고 나도 못 잡고 이즈고 리모스토리 타 비유 이즈 굿? 굿? 우리 남편 바비골링 됐어요 바비골링 팔 바비골링 얘는 돼지껍데기예요 와 진짜 까맣다 화상 입었어요 너무 따가워요 따갑어 지금 하늘은 파란색이지만 그때 파란색이 아닌가 싶어요 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아 뭐야 코털 코토베 얘기 안 해줬어 코토베 좋아 자 이제 이 해가 떨어지면 다음 곡으로 갑니다 주원이 보러 갑니다 주원이 보러 갑니다 보고 싶어요 발리가 끝난 게 아쉽지 않아요? 또 나를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내가 하고 말이야 좋은 여행이었다 좋은 여행이었다 너무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무 고맙다 모두 고맙다 그냥 주면 잘 안돼 고맙다 도착해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해가 질 것 같습니다. 안녕. 와우 짐 아야나 짐. 스파 시설입니다. 스파 시설입니다. 스파 시설입니다. 스파 시설입니다. 스파 시설입니다. 스파 시설입니다. 공항에 왔는데요 발리 여행의 마지막은 우리의 최애 음료수와 함께 하이드로코코 모델이세요? 왜이렇게 이뻐해요? 하이드로코코 마무리 자기랑 같이 마무리 하이드로코코 소고기 이쁘네 어 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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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와 이거 준비 엄청 많이 났어 어디 보러 가자 다들 보러 가자 우리 아네 우리도 한겨울 조리는 이렇게 신는거에요 바지와 티는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신발많은 발리에 있다 자 대한민국 오자마자 못찾고 된장찌개 차돌짬뽕 역시 대한민국 최고다 최고고 음식도 빨리 나오고 그치만 불친절합니다 진짜 집 가려다가 공항에서 점심 먹고 스타벅스 밥상 공항에서 손이 까매진 거 봐 손이 까맣네 진짜 아 집이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갑니다 아 지금 달리고 보고 언제 우리 둘이서 데이트 나올지 모릅니다 이제 몰라요 아마도 벚꽃이 흩날려야겠죠 그래야겠죠 그래서 손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힘든 와중에도 놓지 않는 손 해냈다 해냈다 우리 어떻게든 해냈다 근데 주안이 보러 가자 주안이 주안이 자고 있을까요? 깨고 있을까요? 궁금해요 아빠를 알아볼까요? 뭘까요? 알아보죠 귀는 물보다 미나니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